으 단식 매치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에이스 매치 출발합니다 백핸드 빨랐는데 부트 붙었을 때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준비합니다 남성빈 아 아 아 예 2대 2 동점 김현수 서브 따라갔습니다 네트워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벌려져 있는데요 그 한 점을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두 손 주였습니다 김현수 꽉 땅 넣었어요 으 아 아 으 좁니다 김연소 매트 맞은 공 짧게 그리고 공격 기회를 방향을 확 바꿨습니다 서비스권에서 강했던 김현수 또 한 번의 서비스 서브 이후에 상대 공격이 좀 막히니깐 김현수 선수가 좀 답답해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서비스 남성빈 아아 두 점차 뒤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김현속 남성빈 선수 김현수 선제 공격 점이 김현수 선수에게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엣지로 선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수 선수가 남성빈의 서비스 서비스렛 김현수 따라갔어요 남성빈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아아아 선수였는데요 그전을 걸어봤고 남성빈은 포핸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백핸드 두 번째 게임을 넉 점 앞서 있습니다 김현수 김현수 건져 올렸습니다 아아아아 그렇죠 남성빈의 서비스 득점 헛웃음을 지어보였던 김현수 김현수의 3불 김현수의 3불 남성빈의 백핸드가 이제 서비스는 남성빈 짧게 그리고 멀리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아아아 두 점차 앞서 있습니다 김현수의 서브 아아아아 한 점 차 경기 그래서 기립 undy proch arrivé 죽 dig 김현수의 기격 비밀 많은 정 큰 이 다 계속 남성빈이 김현소입니다 뒤로 물러납니다 남성빈 김현소의 기회입니다 나갔습니다 듀스에서 남성빈 서비스 김현소 막아놨습니다 신중하게 서비스 랩 게임 포인트 김현소 김현소 따라갔는데요 서비스 남성빈 자 김현소의 게임 포인트 김현소도 12대12 남성빈 서브 글리스 김 남성빈인데요 뒤로 물러났습니다 김현소 김현소 게임 포인트 아 서브 좋아요 김현소의 서비스입니다 서치 포인트 망설이었고 백핸드 눌러서지 않는데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점을 벌어놓은 상태에 남성빈의 서브 따라가봐 남성빈 기습적인 서비스 3대1입니다 두 점을 뒤져있는 김현소 강한 서브 출발 그리고 직선 백핸드 남성빈의 서비스 남성빈 서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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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점 노리는 김현소 아 그렇습니다 서비스 남성빈 서비스 포인트 서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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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ungs 서비스 서비스 의문 서비스 서비스 어두국 서비스от 서비스 서비스